안녕하세요. 님불요련 대표 김승우입니다. 2023년 시작과 함께 설날이 다가왔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이터널이터는 올해 정식 서비스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있는 즐거움을 드리게 해서 개발팀, 서비스팀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2023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올 한해 더 건강하시고 즐거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고 많이 받으십시오.